안녕하세요 여러분 welcome back 근철쌤입니다 모리와 함께한 토요일 오늘 38번째 시간 출발 여러분 스스로 아는 것을 최대한 확대해서 믿어보세요 아 내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가 나 그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아주 복서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오늘 50쪽 51페이지 원서 다들 갖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저도 다시 읽으면서 감동이 계속해서 생겨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느껴보세요 첫 번째 부분만 도전해 볼까요 잘 익히 나왔어요 상황은 죽음을 앞둔 모리 교수 하지만 일반적인 죽음과는 다른 교훈을 남기고 그렇게 인생에 대한 공유를 하려고 하는 거죠 깨달음을 하지만 하면서 모리 교수가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게 힘들다네 뭐 하는 것이요 To explain 설명하는 것이 힘들지 Mitch 하고 제자의 이름을 불렀어요 Now that 이런 것들은 다 어서 정리해야 돼요 알평문청에서 다 해드렸던 거예요 그대로 나와요 이런 구조 이 구조 이제 못 모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니까 라는 뜻이고 내가 설명은 힘들지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I feel closer 내가 더 가깝게 느껴져 그러면은 뭐 보다라고 하는 것이 어딘가에 나오겠죠 여기 있네요 Then 이런 게 당연히 보여야 되고요 내가 사람들한테 더 가깝게 느껴지더라고 Who suffer?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더 친밀감이 생기더라고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져요 I ever did before 이전의 그 어떤 때보다도 Did는 여기서 나오는 것은 felt죠 내가 예전에 느꼈던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가깝게 느낀다 The other night 이것도 지나간 어떤 시점을 이야기할 때 The other night 지난밤에 말이지 어제가 아니고 어떤 때 밤에 라는 얘기에요 The other night On TV, TV에서 말이야 지난번에 I saw people 내가 사람들을 봤어요 In Bosnia, Bosnia에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거 다 알평문청에 분사해서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본이 중요하다 아시는 분들은 또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만큼 기본이 잘 돼 있으면 좋다는 얘기에요 사람들이 보이는 거 떠올리세요 I saw people in Bosnia running across the street 막 뛰어가고 있는 거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Getting fired upon Fire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발사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한테 피부에 와닿게 아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발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탄속을 뚫고 그렇게 across the street 거리를 가로질러 가는 사람들을 봤었을 때 그 중에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은 전혀 잘못이 없는 Innocent Victims 그런 무고한 희생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있으면 I just started to cry 그냥 내가 울기 시작했다네 여러분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알아두면 이렇게 한 번 알아두었을 때 어느 부분을 알아야 되니 몰라야 되니 스스로를 믿고 한 번 도전해 보세요 설사 모르는 한두 단어는 상관없어요 어려운 단어는 하지만 Now, That이나 Hard to explain처럼 이런 부분 You are, Then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People, Ing 이런 구조를 모른다면 이거는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참고로 여러분 Bosnia, Herchekovina 라고 알고 계시죠? 우리가 아는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이 여러 개 나라로 나뉘기 시작하는 그 과정에서 Bosnia 내전이 있었고 그 당시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게 거의 91년부터 95년 사이에 Bosnia에서만 한 1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고 실제로 폭역 이외에도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타임즈나 뉴스위크에 엄청나게 많이 다뤄졌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다 I feel their anguish as if it were my own 여기에 anguish는 중고급 단어예요 중상급 단어인데 얘를 몰라도 상관없다고요 이거는 영어 실력에 있어서 나중에 단어는 더 하면 되는 거거든요 문맥을 파악해 보세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믿고 앞에 무슨 얘기 했어요? 울음이 나기 시작했다 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 나는 느꼈어요 그들의 anguish가 as if를 모르면 안 돼요 그 대신 얘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마치 못 모인 것처럼 그것이 나의 스스로인 것처럼 내가 anguish를 느꼈다 질문 이게 기쁨일까요? 반대겠죠 그래서 비통함, 애통함이라고 하는 고통이란 뜻이에요 고통이라고 하는 anguish가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하지만 이거를 몰라도 문맥상 알 수 있다고 믿으란 말이에요 스스로를 I feel their anguish as if it were my own I don't know 나는 알지 못해 아니 그 어떤 누구도 Of these people 이 버즈니아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어떤 누구도 내가 직접 아는 사람은 없어 하지만 How can I put this? 이거 put도 여러분 마법 채널에서 해드렸죠 put이 두 단 뜻 말고 표현하다 라는 뜻이 있다는 거 그래서 How can I put this? 이걸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I'm almost 내가 거의 말이야 drawn to them 이 사람들한테 가깝게 끌리더라고 라는 얘기는 내가 정말 공감이 확실히 되더라고 그쪽으로 내가 마음이 쏠리더라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더 멋진 번역이 나오는 거죠 복습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가를 항상 마음속에 두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위험하세요 왜냐하면 시간은 많이 소비하는데 정작 틀은 안 잡히고 띄엄띄엄만 알고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없애려면 정식 멋진 코스를 하나 탄탄하게 끝내세요 복습 자, 머리 교수하겠습니다 But it's hard to explain, Mitch Now that I'm suffering I feel closer to people who suffer than I ever did before The other night on TV I saw people in Bosnia running across the street Getting fired upon Killed Innocent victims And I just started to cry I feel their anguish As if it were my own I don't know any of these people But How can I put this? I'm almost drawn to them 느낌 오세요, 여러분? 자, 대단한 거죠 I thought, 나는 생각했어요 I worked, 내가 일했죠 In the news business 이 소설 전체 미치의 직업을 알고 계시잖아요 기자 아니에요, 스포츠 기자 그래서 내가 뉴스 비즈니스에서 일을 했어요 I covered the stories Cover가 덥다라는 뜻이지만 이것도 제가 바이오에서 몇 번 해드렸죠 그래서 기사를 취재하다 거리를, 어떤 거리를 그렇게 주파하거나 가다 이런 뜻으로 덥다는 뜻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내가 취재했었어요 그 이야기에서 라는 뜻으로 연결하면 돼요 다 이것도 알포문청에 나옵니다 People died 사람들이 상을 당한 사람들이 죽은 그런 이야기도 내가 취재를 했어요 I interviewed 내가 인터뷰까지 했죠 Grieving family members 그렇게 어떤 멤버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에 die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 grieving은 적어도 기쁘거나 그런 게 아니겠죠 문맥상 그래서 애통해하는 이란 뜻이에요 Grieve, G-R-I-E-V-E까지가 원형이고 어쨌든 Grieving family 누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애통해하는 가족 구성원들 이런 것들도 다 해드렸어요 알아두세요 families라고 쓰면 여러 집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몇 집 살림이 되는 거니까 family members라고 해야 가족의 구성원들, 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애통해하는 가족들을 인터뷰까지 했었어요 I even 내가 심지어 attended the funerals 이렇게 장례식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할 때 얘가 원형이고 어디 어디에 한답시고 to나 at 같은 거 쓰지 않습니다 attended는 바로 대상이 와요 I never cried 장례식에까지 참석했지만 난 울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니 머리 교수 같은 경우엔 For the suffering of people 아니 사람들의 그러한 고통을 위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Half a world away 저 세계의 세계의 저 반대편에 있는 그 느낌을 Half a world라고 했어요 전 세계의 반쪽이라고 했죠 그러만큼 전 세계의 반 정도를 away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저 건너편 세상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was weeping? 그렇게 흐느끼고 있으셨다고? 울음을 울고 계셨다고? is this? 이게 바로 what comes? 온다는 거야 at the end 마지막에 온다는 게 이런 건가? 죽음을 목준에 두고 나를 찾아오는 게 이러한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인가? 나는 의아해 했어요 아마도 death,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is the great, 엄청난 equalizer 이 단어가 부담되면 equal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동등한이란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a plus b equals 하면서 뒤에 나오는 a plus b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2 plus 2 equals 4 이럴 때 수학에서 산수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 문맥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한번 맡겨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맥상 어떻게 언역하는 게 좋아요? 나는 몰라라고 지레에 겁먹고 예를 포기하지 말고 아 아마도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엄청나게 똑같이 만드는 인자가 아닐까? 뭐예요? the one big thing 하나의 커다란 거죠 they can finally 마침내 make strangers 그렇죠 이렇게 누구를 만드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만드는 거죠 shed a tear shed가 흘리다는 뜻이에요 고양이가 털을 이렇게 흘리거나 뭔가 낙엽이 떨어지거나 모든 걸 이렇게 흘리는 건 전부 다 shed라고 합니다 shed a tear 그런 식으로 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렇게 흘리도록 for one another one another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each other라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서로 그렇게 이방인도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것이 죽음이 하는 그런 어떤 똑같이 만드는 요인 아닐까? 그래서 equalizer라고 하는 영화도 있죠 그래서 equal만 아시면 되고 equalizer는 축구 같은 데서는 공점골을 이야기하고요 서로 불균형을 이뤘다가 똑같이 equal 똑같이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equalizer 동시에 얘가 등화기라고 해서 동등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요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equalizer라고 하시면 돼요 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평소에 겪지 못했던 내가 빈 곳을 공감 능력을 채워주는 그러한 등가 역할을 하는구나 mori 교수는 honked loudly into the tissue 질문 honk라는 단어는 원래 자동차에 경적을 울리는 거에요 얘 빵빵 그런데 얘도 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라고 지레 겁먹지 말고 tissue라는 단어를 떠올리세요 어떤 상황이에요? 얘를 모르겠다면 tissue를 크게 떠올리고 mori 교수가 into the tissue 아 우리가 아는 화장지에다가 커다랗게 흥 그럼 이걸 뭐로 번역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펭 하고 코를 풀었다 흥 하고 코를 풀었다 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이게 코 풀단 뜻은 없어요 따로 헝크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학적으로 비유로 표현을 해도 티슈에다 화장지에다 대고 그렇게 경적을 울렸다 그게 바로 코를 펭 하고 풀었다 이걸 한국어 버전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이 더 멋지게 번역하실 수 있다는 뜻 그리고 여기까지 봐도 나는 티슈가 화장지인 줄 몰랐다 라고 하신다면 보세요 this is ok with you isn't it? 이거 이거 괜찮지? 아니 그렇지 않아 isn't it? 뭐가 괜찮은 거예요? man crying 울고 있는 남자 말이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자가 울고 있는 거 이거 괜찮지? 그래서 sure I said too quickly 이거 마치 준비됐다는 듯이 그렇게 내가 너무 일찍 말했다 여기에 어떤 숨어있는 뜻이 있는지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도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스로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건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냉정하셔야 돼요 그냥 예를 보면 실력이 늘겠거니 라고 생각은 되게 위험한 발상이고요 이거를 내가 기본어를 다 아는데 이런 아까 뭐 앵구시라든가 헝크라는 단어 때문에 얘를 몰랐다 그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문맥을 보면서 그림 속으로 추정을 해가는 능력을 키우면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one another, make, 대상, 동사, 원형 이런 것들을 모른다 분명히 미리 탄탄하게 정리하고 오세요 복습 마칠게요 know all that? Amazing! I thought I work in the news business I cover the stories where people died I interviewed grieving family members I even attended the funerals I never cried Nuri, for the suffering of people half a world of 2019 was weeping Is this what comes at the end? I wondered Maybe death is the great equalizer, the one big thing that can finally make strangers shed a tear for one another. Murray hung loudly into the tissue. This is okay with you, isn't it? Man crying. Sure, I said too quickly. 되셨습니다. 장면 떠오르는 이 정도로 충분하고요. 무엇을 놓쳤는지 알았는지 자신감은 충전, 기본은 탄탄. Death ends a life, not a relationship. It's true. 네, 오늘 베스트셀러, 머리와 함께한 화요일 38번째 시간이었고요. 원서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감 올라가실 거고요. 이거 제일 중요해요. 스스로를 믿는 거, 아는 것을 최대화하세요. 그래서 아는 게 적다면, 탄탄하지 않다면 그 아는 걸 먼저 그렇게 다듬는 거, 다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족하신 분들은 알포문총 가서 하시고요. 항상 건강 잘 챙기세요. 다음 시간 봬요. 추천도 감사드립니다. Bye.